모든 질병은 체내의 만성염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신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급성염증과는 다른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급성염증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지속되면 비만, 당뇨병부터 암이나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은 꾸준한 운동 등 생활 방식이나 음식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표고버섯은 만성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 제거에 좋은 표고버섯 효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표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들 때 힘이 됩니다. 송이 과에 속하는 표고버섯은 육질은 질긴 편이지만, 씹는 맛이 좋아 많은 사랑을 받는 버섯입니다. 건표고버섯 3개를 가볍게 씻어서 준비합니다. 표고버섯은 말렸을 때 생표고버섯에 비해 비타민 D는 13배, 단백질은 9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 효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말린 표고버섯이 건강에 더욱 큰 도움이 되므로, 생표고버섯을 말려서 사용하거나 건표고버섯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식품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표고버섯에는 단백질, 칼륨, 비타민 B, D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또한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을 높여주는 성분들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표고버섯으로부터 추출한 베타글루칸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면역 증강 작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 시스템의 주요한 기능을 아는 백혈구의 수치를 올려주고,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면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는데요. 이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세포의 노화와 염증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표고버섯에서 분리된 렌티난이란 물질은 의약품으로 제조되어 항암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표고버섯은 그 효능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을 먹는 것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나아가 바람 억제에도 큰 효능이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만성염증 제거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5쪽을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씻어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농식품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마늘에는 황화물과 알리신, 비타민 B1, B2C 등과 글루탐산, 칼슘, 철, 인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돼 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굽거나 생으로 즐기기도 하는 마늘은 대표적인 항염증 식품입니다. 마늘은 특정 염증성,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마늘의 알싸하고 매운맛을 좌우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항염작용이 탁월하여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마늘에 함유된 시스테인과 메테온인 성분은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고 치오에텔 성분은 중금속을 배출하고 세균을 제거해 줍니다. 이처럼 마늘은 만성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마늘은 익혀서 섭취하게 될 경우 항염 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하므로 억지로 생마늘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늘과 표고버섯을 함께 먹는 것은 만성염증 억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만성염증 제거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 20g을 깨끗하게 씻고 껍질을 벗겨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생강은 차로 마시거나 식재료로 활용하는 등 활용도가 많은 향신료인데요. 생강은 전통의학에서 감기, 편두통, 관절염,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생강의 다양한 효능 중에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인데요. 미국의 건강매체인 헬스라인에서 염증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대표적 식재료로 꼽힌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헬스라인은 1,01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주에서 12주 동안 매일 1에서 3g의 생강을 복용할 경우 염증 마커가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염증 마커란 염증의 존재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체 표지물인데요. 따라서 생강을 섭취하는 것은 신체의 염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 쇼가올, 진기베렌 같은 활성화합물은 신체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몸안의 염증 표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합의과대학 약용식물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생강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표고버섯과 생강을 같이 먹는 것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큰 효능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억제하여 각종 중증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 표고버섯차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건표고버섯 3개, 마늘 5쪽, 생강 20g, 물 1.5리터를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1.5리터 건표고버섯, 마늘, 생강을 모두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1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표고버섯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생으로 먹었을 때 설사와 복통이 있을 수 있고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체에 걸러서 표고버섯차를 완성합니다. 완성된 표고버섯차는 병에 담아 냉장 복원합니다. 표고버섯차 먹는 법은 7일 동안 한 컵씩 공복에 마십니다. 2일 동안 몸에 쉬는 시간을 주고 다시 7일 동안 마십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먹거나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먹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